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3,736명,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확진자가 4천 명을 넘게 됩니다. 사망자 수도 22명으로 늘면서 감염의 공포가 우리 경제해주는 타격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상황이 지난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추경 등을 포함해 대규모 재정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경제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현재 상황과 대책의 내용 그리고 영향까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치만 보면 일단 확진자가 3,700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22명인데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에 사실 함의, 그 안에 읽혀지는 어떤 함의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자 수입니다. 22분이 돌아가셨는데 최근 들어서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섯 분이 지금 지난 주말 내에 더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네 분이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중국에서 우리가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한에서 초기에 그러니까 제대로 병상에 가보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숫자를 가늠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도해서 기억에 남는데 그런데 그게 대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병원에 입원해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돌아가시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거야말로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유학생입니다. 중국 유학생.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개학이 돼서 약 1만 5천 명 정도가 돌아와거나 신규로 입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혹시나 거기서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사례이긴 합니다. 강릉에 중국 유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대학별로 취한 조치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50대 이상의 확진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대의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된다. 그리고 어제는 생후 45일 된 아기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대 물론 대부분이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20대나 10대에 좀 방심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즉 완치됐다고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다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검진을 해봤더니 확진자라고 판정을 받는 그러니까 퇴원 후 다시 재확진되는 그런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어쨌든 지금 주말 사이에 좀 눈여겨볼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정부도 나름대로 추가의 방역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게 기존에는 경증, 중증, 위중 이렇게 세 단계였는데 이걸 네 단계로 좀 더 세분화하기로 했고 이제 증상에 따라서 자가격리냐 입원이냐 이거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이 대책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게 지금 메르스 때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파 속도는 느렸지만 치사율이 좀 높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을 경증부터 초기 단계부터 음악병실에 모두 다 배치를 하는 그것이 지침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500명 이상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대구 경북 지역에 중점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병상만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국처럼 돼야 된다. 중국이 며칠 만에 한 열흘 만에 1,000개 병상을 늘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저건 시설도 사실 음악병실도 아니고 시설을 저렇게 조악하게 해서 어떻게 환자들을 배치를 할까 했는데 도리어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경증 환자들은 아예 생활센터 이름이야 어찌 됐든 간에 급하게라도 뭔가 다시 격리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병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세분화되는 어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치료에 중점을 두겠다. 처음에는 방역 그러니까 격리의 초기 단계에서도 격리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중증 이상의 위중한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경증 환자들은 일단 음악병실이 아니더라도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메르스드의 지침을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 정부는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게 그 대책이 한 발만 빨랐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다음 경제 쪽 대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종합경기 대책이 좀 나왔는데 추경이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추경이 한 10조가량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토플러스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미 4조원, 9조원에서 16조원을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10조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해보면 약 26조원 정도의 돈이 이제 추가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방역 목적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들어간 4조원 정도는 방역 목적 예비비, 그 다음에 지자체 예비비를 동원해서 야당이 이제 주장했던 게 추경을 얘기하지 말고 먼저 예비비부터 집행을 하라라는 얘기였는데 이미 예비비는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투여된 돈은 초기에 이제 방역 대책들, 방역 목적 예비비라든지 또는 초기에는 사실 LCC 항공이라든지 또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물론 지금도 힘듭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곧 부도나는 도미노가, 부도 도미노가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초기에 들어간 돈들은 거기에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2차적으로는 정부 발표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들이 약간 좀 전환됐어요. 방역 이외에 지금 소비 진작, 그러니까 경기 진작, 경기를 활성화되는 그런 비용으로 소비 쿠폰이라든지 또 임대료 인하액을 50% 세액 공제한다든지 또 승용차 개별 소비스 인하, 개별 소비스 인하는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다시 3월부터 5월까지 연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경기 활성화 대책을 긴급히 마련을 했고 추경까지 포함을 한다면 사실상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기 활성화에 그런 투여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방향을 살펴보면 지금 저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방역 대책이라기보다는 특히나 좀 경기 진작, 경기 부양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으로 읽히는데 우리 경제의 타격이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우리 경제, 코로나19의 타격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주였나요? 그러니까 2월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동결했습니다. 동결을 했는데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목소리가 커졌던 건 그만큼 우리가 절박하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는 목표치가 2.3%에서 2.1%로 낮췄다고는 하나 2.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굉장히 지금 퍼져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경제 분석 기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크게 경제 직격탄을 맞은 나라로서 한국과 일본을 제일 먼저 꼽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사스 때와 2015년 메르스 때의 경제 소비 내지는 기업 실사지수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해보면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글로벌 경기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수출 역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지만 내수가 문제예요. 지금은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서 학계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거리를 두자.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스스로 격리하자. 그러니까 모든 활동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런 모든 그런 지금까지의 일상을 잠시 중단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만남들은 대개는 소비, 지출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올스톱된 상황에서는 내수가 아주 악화될 것이다. 지금도 역시 악화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어떤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정말 어둡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세와 비교하면 메르세는 11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지만 사실 그 안에서 경기 진작에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돼요. 당시는 방역 대책에 들어간 돈이 2조 원, 그 당시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간 돈만 해도 2조 원이고 가뭄 대책이라든지 홍수 대책이라든지 이런 돈들을 다 빼면 실제 경기 진작에는 많은 돈이 투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미 방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10조 원의 추경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추정치지만 그 돈이 오롯이 경기 활성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절박하다.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 이야기를 하자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항상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단 말이죠. 그때 정권이 어떻게 됐고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상과 강도가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거의 항상 잡음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 시국에도 추경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립이나 잡음 같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추경 이야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언제나 그렇듯이 야당은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추경과 다르게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추경을 한다는 건 곧 지역 예산으로 들어가면서 선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각이 잡혀진 건 첫 번째는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발견되면서 하루하루 한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서 추경 얘기를 했는데 제1야당 대표님 황교안 대표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의 위중한 상황을 야당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추경 자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액수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것은 첫째 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즉 추경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빠른 시간 내로 야당이 통과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정부의 경기부양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건물주 그리고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아예 안 받거나 혹은 일부를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동참을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집주인들한테는 그 깎아진 분량의 50%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참 괜찮은 대책 같은데 이게 잘못된 대책이라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지금 그게 발표가 되면서부터 댓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정부가 거기에 개입하면서 사실 여기에 목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편법이 개입될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즉 가장 첫 번째 편법의 걱정은 뭐냐면 이겁니다. 정부는 최근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 소득을 인하액과 무관하게 50%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경감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담합을 해서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꾸며서 돈을 임대인에게 보전해 주는 그런 편법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것은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임차인들이에요. 힘든 건 임차인이니까 임차인들은 어떻게든 도와주자라는 목적인데 도리어 이것이 어떻게 지금 변질될 수가 있냐 하면 이게 임대인 그러니까 이 세를 많이 주는 임대인일수록 사실은 경감이 훨씬 더 많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과 다르게 물론 임대인도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왜 그걸 하느냐에 대한 목적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이 소상공인의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소상공인, 월 매출 그럼 11억 이하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중경업체들은 중경업체들대로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는 어떤 표현, 규, 범위 내에서의 서로 간의 또 그런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이익 때문에 볼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책이 나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잡음 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야당들은 아주 매섭게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 실패들,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매섭게 아마 붙이셨을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기회였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마도 거의 모든 정치, 외교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정부의 정책, 초기 대책이 과연 옳았느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금 대응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부분 또 질문을 하고 또 대응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이 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WHO도 결국 지금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올렸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중에 가장 위험한 국가들을 꼽으라면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이 3개국을 들 수가 있는 상황일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대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개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는 지금 2개국을 더 추가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와 이란입니다. 이탈리아가 곧바로 확산될 것이다. 유럽 전역을 이런 공포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확진자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입니다. 이란은 시아파의 성지가 있어요. 지금 이란이 쿠웨이트라든지 마레인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지금 비행기를 금지한다든지 입국 규제를 하는 이유가 사우디가 또 순위파의 성지라면 이쪽 시아파의 성지이기 때문에 시아파 신도들은 1년에 몇 번씩 가야만 되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중동 지역의 확진자 수를 늘리는 하나의 발원지가 지금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 그리고 어제는 미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첫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런 미국 대륙까지 포함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IMF 때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글로벌 경기 불황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사스와 메르스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경기 침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어떤 상황들의 대책을 지금 급급한 상황이긴 하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옥죄 것은 옥죄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